뺄 때 손으로 돌리네요 손으로 항상 바른 자세로 손으로 다 떴어요 여기다 그 다음에 손으로 쪼었어요 응 조금 붙었어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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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상관이 없어 손으로 돌리세요 너가 깊이 안넣어도 돼요 그래 힘주고 힘주고 볼트가 많이 들어가네 볼트가 많이 안줘도 된다고 계속 넣는 거 아니라 너 풀고 넣어 그거 말하러 드는데 빼내고 가세요 빼내고 가세요 이제 물티 들어 보세요 여기 선 빼내고 가세요 꼽으세요 그냥 선을 선을 놔줘요 이 선을 잠깐만 자 전선은 놔도 돼요 좋아요 응 좀 기울기 딱 보고 이것만 대충 해먹고 먼저 뭐 하셨겠어요 응 이걸 보시라고 수평계 수평계 딱 맞추고 안 대충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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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이제 드라이브 조우고 더있네 가운데부터 그렇지 그것만 조우세요 조우세요 그냥 조우면 돼 세게 돌려도 괜찮아요 밑에꺼 그 다음에 위에꺼 한 번 더 번복해 보세요 또 들어가 됐어요 이제 안 해야돼요 안 해야돼요 손으로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장손으로 오케이 오 네